자 문제 드리겠습니다. 다음 노래의 전주를 듣고 어떤 그룹의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. 아까 허도 몰라가지고. 자 잘 들으세요. 이건 진짜 너무 쉽다. 내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복하는 거 없기. 정답. 이걸 어떻게 알겠는데. 먼저 말해요. 자 데프톤 포미닛 뮤직. 중복되면 안 돼요. 중복되면 안 돼요. 먼저 말하면 안 돼요. 아니 중복되면 안 돼요. 아까 얘기했잖아. 오케이? 오케이 했잖아. 오케이 했잖아. 중복되면 안 되지. 아까 들었지? 아까 들었지? 들었어. 뭐라고 그랬어요? 뭐라고 그랬어요? 포미닛 뮤직. 뮤직? 나는 포미닛의 무직. 저는 레인보우의 선샤인. 저는 레인보우의 선샤인. 얘들아. 얘들아. 잘 봐. 레인보우의 선샤인. 자자자. 자. 포미닛 먼저. 정답을 얘기하죠. 너네 너무 바로 나왔는데. 남은 거 다 먼저. 하나 둘 셋. 정답. 둘 셋. 정답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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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씨. 아가씨. 정답을 먼저 확인하고. 정답을 얘기하라니까. 포미닛 뮤직. 포미닛 뮤직. 뮤직이 어떤 노래죠? 땐 땐 땐 땐 땐 땐 땐 뮤직. 아아. 그만 좋아. 고마워. 죄송해요. 아프진 않네. 아 그럼요. 이렇게 카메라로 꺼줄게. 얘들아. 얘들아. 얼굴을 찍고 봐. 나 한 개 할래. 미안해. 너무 인상이 좋아. 빨리 해봐. 얘들 물 맞으면 달라진다. 어. 얘들 물 맞으면 달라진다. 어. 아이고. 아 왜 이래. 아니 야. 효연아 너무 신경질적으로 덜인다. 이렇게 해. 왜 다 안 되지? 해봐 해봐. 해봐 해봐 해봐. 아이고. 뭐야 삼진 못 맞으라. 삼진 못 맞으라. 삼진 못 맞으라. 좋아. 귀엽다. 좋아. 그렇지. 좋아 혜연아야. 어 나 왜 안 되지? 좋아. 한 번 더 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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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째까지 둘째까지. 둘째까지. 아 자 혜연이 나왔네요. 레인보우의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. 아 어떡해. 마지막으로. 하나 둘 셋. 야. 한 명씩 던져봐. 잘. 저거. 내 기분 알겠지? 얼굴 너무 짖어. 우와. 우와. 됐어 됐어 됐어. 우와. 3단 공부. 자 우리 또 이제. 어떻게 해. 오빠 무슨 노래였어요? 네? 형도 오빠 무슨 노래였어요? 엄마 메그. 네 맥이 메그. 엄마 메그. 3년 전 노래인데? 3년 전 노래인데? 봐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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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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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파란색으로 가세요. 파란색이요? 네. 어, 여기 물 장마해. 어, 여기 물 장마해. 어, 여기 물 장마해. 저기, 저거 맞다! 되게 아파하더라. 너무 세게 싸웠어. 원래 싸우면 이렇게 하는 거야. 방금 폭소를 했지 않았어요? 내 눈 놀렸잖아요. 폭소를 한 거 같은데? 근데 이게 진짜 해보니까, 이게 그냥 이렇게 오면 주먹으로 맞는 거 같아. 놀랐어, 진짜. 아, 작가기가 잘. 난 왜 자꾸 실패하지? 하나, 둘, 셋. 아, 난 왜 안 되는 거야? 아, 끝났어요? 어았. 가자! 수영이 됐습니다! 끝났잖아요! 아 진짜! 진짜 재밌다! 진짜 재밌다! 진짜 재밌어! 진짜 재밌어! 진짜 재밌어! 기훈아 시갈빛고 나잖아! 여러분! 여러분! 여러분!